지금 시작하는 중 너무 잘 나왔다 너무 많이 나이스 앞발이 좀 빠졌어 빠질게 치면 안 돼요? 네 뒤집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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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있죠? 왜? 방금 친거 아닌가요? 왜왜왜 망쳤다고? 볼 아니죠? 아 볼 볼 코튼 뒤집어지마 살짝 빠지는거죠 그래서 대다리가 네 2 2 2 3 2 아 좋아 1 오 하나 잘 쬌어요 쭉 마질까를 했다 빠지고 갈 때 빨로스로는 이렇게 아무퀴가 빠지면서 치는 게 아니야 하단한 상태에서 치러야겠어요 살짝 빠지는거에요 몸조금이 왔을때는 내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열지 않는게 전제 조건 다다롭칩니다 자 세게 좋아 좋아 자 세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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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부도 숙소 고맙습니다 ân